아따 아버지 고것이 뭐데요? 어? 만복이 오케이 한번 차 봐야겠어 갔다잉? 워메 아버지 발에서 불할 때 낀 냄새 뭐여? 왜 불할 때 낀 냄새 파묻히고 싶냐 이 새끼야? 아니 근디요 만복이는 어떻게 찾는 거대? 신기하네 요렇고 롬 워메 어? 만나서 반가워요 어? 어? 독립경찰서 비만 예방팀입니다? 비만 예방팀? 여보 인자 범죄자네요잉? 뭔 범죄자야 이것이 뭐 전자발찐가? 아따 농담이지 아니 근데 이거 못 푸는 거야? 이거 뭐 어떻게 한디? 5분 이내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 접수됩니다 뭐라고? 현재 운동량이 시벌것 매우 좋아요 워메 아버지 뭣이 급하다고 그리 걸었어 언능 만보를 채워갖고 이 새끼를 빨리 풀어야지 현재 잭스 두 번 정도의 칼로리 소모가 있습니다 어따 그런 거까지 알려준다고요 잭스 세번 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많이 다하십쇼잉 이만하면 많이 걸은 거 같은데 그럼 쪼까 쉬면서 확인해볼까요? 어디보자 오빠 벌써 끝났어? 실망이야 저쪽에 있는 거 저 저 빨간색 버튼 누르면 될 거 같은데 요거야 디바이스 폭발장치 가동 5 4 3 3 4 4 4 5